안녕하세요. 김시아 원단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덥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저는 요즘에 새로운 어떤 관심이 생겨나 줘서요. 요즘에 이제 수경재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에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생인 산야초로 이용을 해서 수경재배를 지금 실용 중에 있습니다. 산야초, 곤보배초 민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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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배추 산야추 중에서 특히 민들레 왕꼬들빼기, 은금키, 곰보배추 등으로 수경재배를 실험 중에 있습니다. 수경재배하는 데 있어서 씨앗을 구해 가지고 야생인 씨앗을 채취를 해서 발화를 시켜서 싹을 어느정도 튀고 난 다음에 수경재배 용기에다가 심어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살펴볼 재료는 곰보배추, 망꼬들빼기, 민들레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수경재배하는 용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요걸로 해서 지금 발화를 시켜서 옮겨서 심어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싹이 이렇게 지금 나 있습니다. 지금 싹이 이렇게 보이시게 되면 요기가 이제 지금 곰보배추 싹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옮겨서 지금 심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지금 4일 정도가 됐습니다. 4일 정도 됐는데 요렇게 이제 싹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요게 왕꼬들빼기입니다. 왕꼬들빼기 왕꼬들빼기 지금 뿌리가 많이 내렸죠. 요게 지금 이제 15일 16일 15일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뿌리가 왕성하게 지금 내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요것이 지금 이렇게 크기까지가 3일 4일 최대 됩니다. 이렇게 금방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방 자라고 있습니다. 요게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곰보배추도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내렸습니다. 곰보배추 아시죠? 그죠? 기간지 천식 폐 특히 간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기간지 천식 폐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이 곰보배추가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요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아 민들레도 시골 정도가 됐는데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경 재배를 해서 산야초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재배를 해봄으로써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쌈재료도 활용할 수 또한 차재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이 됨으로써 수경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항들이 만들어 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산야초로 이용을 해서 야생인 것을 갖다가 수경재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찾아 보고자 해서 수경재배를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어떤 산야초를 가지고서 수경재배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산들을 만들어 가고자 입니다. 특히 특히 제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산야초는 은근키 입니다. 은근키 같은 경우에는 간에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은근키를 이용을 해서 신약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 은근키가 더 효능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키를 가지고서 수경재배를 해서 쌈재료로 새싹 샐러드 또한 효소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항들을 응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수경재배를 이제는 막 시작을 한 김시안 원장입니다. 그래서 산야초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